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협조를 해서 백도화를 설치하게 되면 고스란히 사용자 정보뿐만 아니고 한미 관련된 정보가 중국 정부의 손악에 들어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제가 드는 생각은 저 양반들이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솔직히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국가관이라든지 안보관이라든지 그리고 전문지식이라든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미 사이에 상당히 큰 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 좀 오해도 할 수 있겠지만 항상 미국에서 국가의 특히 고위층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화웨이 장비 구입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는 무엇인가? 양국 사이의 입장 차이가 아주 큽니다 청와대와 미국 측하고 청와대 한 관계자는 화웨이 장비가 쓰인 5G는 군사 안보 통신망과는 확실히 분리되어 있다 한미 군사 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6월 7일 발언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죠 왜 국민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냐 이야기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왜 그들은 자꾸 거짓말을 하는가?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 거짓말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해리스 미국 대사의 이야기는 아주 단호합니다 나는 외국 정부로부터 통제할 수 없는 강요를 받거나 사법 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요구를 받을 위험이 있는 화웨이 같은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엄격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화웨이가 곧바로 중국 정부하고 통하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 기업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죠 화웨이가 얼마든지 백도원 스파이칩이라든지 해킹 프로그램을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탈취한 정보를 중국 정부의 손에 실시간으로 넘길 수가 있죠 이런 이야기를 왜 인정을 안 하냐 이야기 우리 국방문제를 왜 해리스 미국 대사가 더 걱정을 해줘야 되냐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이야기는 참 자주 관찰됩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또 하나 이름 지적하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화웨이 장비 배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다 얼마나 무책임한 이야기입니까? 해리스 미국 대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미국이 화웨이와 관련한 이슈를 국가 안보에 기초에 다루는 것처럼 청와대도 모든 옵션을 살펴봐야 한다 미국은 민감한 안보정부를 수용할 수 없는 위험 수준으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다면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야죠 국가가 뭐하는 데입니까? 국가가 뭐하는 데죠? 나라를 외침으로부터 보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이버 전용도 당연히 외침이죠 해리스 대사는 이런 말을 더합니다 우리가 동맹국들과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재평가해야 한다 한국이 화웨이 장비를 쓰겠다는 의향을 계속 무려 벅치면 한국과 정보 공유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웨이 백도와 진실은 무엇인가? 백도와는 인정되지 않은 사용자가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몰래 설치된 통신 연결인 기능입니다 중앙처리장치 CPU와 메모리에서 오가는 명령들을 가로채 외부에 있는 익명의 서브로 몰래 전송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스파이칩 혹은 스파이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항상 거짓을 추종해서는 안 되죠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해야 됩니다 6월 7일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그 발언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데는 일주일이 안 걸렸습니다 필자를 포함해서 대부분 국민들은 청와대 주장을 믿지 않죠 왜? 거짓말이기 때문에 항상 애들로 이야기하거나 자주 거짓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얼마나 엉터리 의견인지 그리고 판단인지를 판별하는 데는 딱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6월 13일 날 과거의 기무사 주체로 서울 용산 국방 컨센트 컨벤션 센터에서 2019년 국방보안 콘퍼런스에 열렸습니다 국민대 정보보안 암호 수학과 교수인 이옥연 교수가 발제자로 나왔습니다 발제문을 통해서 기존의 화웨이 백도화 문제를 걱정해 온 사람들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주장들을 정확히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백도화의 이 교수의 이야기가 6월 7일 날 청와대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마 압력을 넣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발제문에는 글이 있는데 발표문에는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기조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우섭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자꾸 쏘기려고 하냐의 이야기죠 왜 국민들에게 자꾸 진실을 이야기 안 해주려고 하냐의 이야기죠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다 그게 옳은 일이고 그게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 오경조수의 주장입니다 4G, 5G, 4세대 이동통신, 5세대 이동통신 모두 핵심망 장비의 백도화 문제는 제조사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제도사가 의도를 갖고 백도화를 심게 되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건 막을 도리가 없다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화웨이가 혹은 화웨이의 중국산 제품에 중국 정부와 협조를 해서 백도화를 설치하게 되면 고스란히 사용자 정보뿐만 아니고 한미 관련된 정보가 중국 정부의 손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전문가가 이 오경 교수가 확인한 겁니다 제조사 외에는 아무도 발견할 수 없다 두 번째입니다 정상적인 보안기능 시험 성격이 강한 CC 국제공통평가 기준 인정으로는 백도화 검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국가 핵심 통신망에 대한 합법적 잔입도 가능하다 정상적인 시험을 하는 국제공통평가 기준으로 가지고는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조회사가 있던 의도를 가지고 백도화를 심겠다 그렇게 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오경 교수는 또 다른 주장을 다합니다 통신사에서 백도화 여부를 찾아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제조사가 심하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해왔죠 그러나 끝까지 뭐죠? 청와대는 그건 문제없다고 이야기한 거죠 거짓이잖아요 거짓 왜 거짓말을 자꾸 하냐 이야기해요 세 번째입니다 중국산 보안설정칩 부품들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통신사의 통제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정보통신 유출이 우려된다 중국산이 다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이나 공공기관이 5G를 사용할 경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새로운 보안 및 암호체계를 정립해야 하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오견 교수의 발제문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명확해졌습니다 4G와 5G는 제조사가 의도한 대로 백도화를 심으면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존의 한국의 4G나 5G의 기투자한 기업들도 대체 시켜야 된다 이야기죠 그게 이 오견 교수의 주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기투자된 화웨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상시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실과 거짓은 구분되어야 되고 특히 안보와 국방에 관해서는 진실만이 가치가 있고 진실만이 의미가 있고 진실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는 화웨이 백도화에 관한 진실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